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커피 쿠폰을 추첨을 통해 드리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밑으로 지금 한번 비교해 볼까요? 삼촌이 여기 있잖아요. 이걸 직관적으로 바라보는 느낌하고 여기서 바라보는 느낌하고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주식은 어떤 속성을 좀 갖냐면요. 수급은 심리에 의해서 수급이 뒤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위치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테마도 형성되고 그리고 수급이 들어오면서 강세조묵도 나타나고 이런 게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 밑에서 이거는 위로 힘들 것 같아. 이러면 매수세가 심리적으로 매수세가 약해지는 거죠. 매수세가 약해지면 약세 시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시장이 이렇게 돼 있는 시장에서는 매수는 언제 하라고요? 하루 중에 9시부터 3시 반 사이에 매수는 만약에 하더라도 3시 이후에 해야 됩니다. 3시 이후에 매수는. 매도는 팔 거면 아침에 해야 되고. 시장이 심리가 이렇게 됐는데 뭐가 좋대. 그래서 아침에 그냥 사. 그럼 거의 다 물려요. 거의 다 물려요. 아시죠? 그런 거 하나하나가 내 계좌에 돈이 좀 느냐 안 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거 하나하나가. 절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시장이 아주 강세예요. 시장이 아주 강세인데 나 저거 좀 이따 보고 사야지. 물리면 어떡해. 그래서 계속 보고 있어. 그런데 그냥 막 떠버렸어. 8%.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급등 종목을 못 사는 거예요. 한 번도 못 사. 그리고 시장이 강세인데 약한 종목이 있어요. 시장이 강세인데 약한 종목이 있는데 시장이 강세니까 얘도 가겠지? 하긴 뭘 가요. 캠프트 안 가잖아. 그게 시장이잖아요. 우리가 시장을 알자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론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론도 중요한데. 오늘 뒷부분에 거의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 데 오셔서 고생도 하시고 많이 듣고 그런데 이론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전에서는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주의 시장은 심리다. 심리 게임이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심리 게임이라는 것도 되게 복잡하게 그래서 갑자기 얘기하다가 웃기는데 제가 만약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따가 끝나고 나서 교보문고가 가서 행동심리학 이런 책을 사든지 행동경제로 이런 책을 사서 그런 걸 좀 공부를 해야겠다. 이러실 수 있잖아요.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상식으로 해야 돼요, 상식으로.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상식으로 해야 돼요. 그냥 안 좋다 그러면 그게 안 좋은 게 맞는 거고 내가 느낌에 상식적으로. 좋다 하면 그게 좋은 게 맞는 건데 그걸 자기가 자꾸 거기다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실수하는 게 그거잖아요. 어떤 거냐. 어떤 주식이 내가 굉장히 이뻐 보여서 샀는데 계속 떨어져. 떨어지는데 미워해야지 맞는 건데 자꾸 이쁜 구석을 만들어내잖아요. 얘가 이뻐. 계속 이쁘게 만들어놨는데 닫아듣는 거죠. 닫아듣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좀 단순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심리는 심리는 좀 꽉 껴있습니다. 세 가지의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생각한 건. 하나는 BOJ에서 마이너스 금리 종료하면서 지금 마이너스 금리에서 제로 금리를 올렸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그냥 이거 볼 필요도 없이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서도 시장도 떴고 엔화도 계속 약세였고 변화가 없었거든요. 왜 그랬냐. 우회자 총리가 완화적인 환경이 지속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석하기에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일본은 지금 금리 인상을 하고 싶을 거예요. 하고 싶을 거라고요. 물가도 좀 올라오고 있고 지난 진짜 10여 년 동안 한 번도 금리 인상을 하고 싶어도 못했는데 이번에 정상화를 하고 싶을 거라고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자꾸 멘트를 그렇게 날립니다. 특히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정상화를 시켜야죠, 금리를. 또 한 가지는 금리를 올려야지만 엔저가 완화가 되죠. 금리를 올려야지만 엔화가 강세가 되잖아요. 이해 되죠? 금리를 올려야지 엔화 강세가 되잖아요. 엔화가 지금 더 뚫려서 150, 160 가보면 어떡해요. 그동안에는 다른 데들보다 얘네들이 엔저의 수혜를 톡톡히 잊고 있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더 뚫려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엔화의 약세도 맞고 금리 인상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할 것 같았는데 안 하고 있어요. 왜? 얘네들이 금리 인상을 하고 엔화가 약세에서 떨어지면 달러인에서는 반대로 달러가 약세가 되는 거죠. 그렇죠? 달러가 약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달러 약세가 되면 미국은 가뜩이나 CPI가 리바운딩 됐는데 물가가 다시 오를 수 있습니다. 물가가 다시 오를 수 있어요. 달러가 약세가 되면 그러니까 미국은 너네 가만히 있어봐봐. 우리 연준에서 어떻게 하는 거 보고 우리 경기 상황을 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라 그럴 때 해. 이게 저는 지금의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첫 번째 리스크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거는 단기적으로는 큰 리스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여드릴 건데요. 결론적으로 계속 다 말씀드릴게요. 짧게 살게. 과거에 봤더니 제가 차트를 다 봤더니 일본이 2022년 10월 얘기하는 거예요. 2022년 10월에 일본이 개입해가지고 외환당국에서 개입해가지고 130의 아래까지 떨어뜨렸을 때 딸랜드에서도 떨어지고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원화도 떨어졌어요. 원화도 떨어졌어요. 그때 일본은 한 7% 하락을 했고요. 리케이트 토크5는. 그리고 미국은 조금 올랐고요. 우리 시장은 반대로 7% 올랐더라고요.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반대로. 일본이 꺾이면서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이건 무조건 악재입니다. 장기적으로. 왜냐. 전 세계에 지금 2008년 이후에 미국 시장은 우리는 미국 국장을 떠나야 되고 미국 시장 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냥 미국 숭배주의가 됐잖아요. 미국 시장 숭배주의가. 그렇게 올랐던 것은 우리 다 알다시피 하도 들어서 알다시피 2008년도에 3조 달러 풀었고 그다음에 6조 달러 풀었고 그래서 9조 달러라는 돈이 시장에 풀려 있는 상태잖아요. 거기에 캐리 자금들이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계속하고 있었잖아요. 캐리 자금들이 전세 가서 부동산. 이건 우리 다 알죠. 예전에 부동산 했잖아요. 전 세계의 금융 상품들에 가서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로 금리에서 끝나서 금리를 올린대. 그럼 시중 금리는 먼저 움직입니다. 먼저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어떻든 간에 저쪽에서 수익을 낳아서 여기서 내가 제로 금리에서 저쪽에서 3% 오퍼해서 수익을 내. 이런 캐리 트레이딩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도 이자가 좀 올라가고 있어. 그런데 이쪽도 분위기가 안 좋아서 분위기가 안 좋아서 여기서 수익 얘기도 어려울 것 같아. 그러면 갚아라 가겠죠. 갚아라 가겠죠. 이게 시장에서 유동성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큰 악재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 소위 얘기하는 동맥 경화가 생겨서 자금이 어느 한쪽에서 빠지기 시작하면서 시스템 위기가 발생되는 이게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리스크라고 제가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첫 번째로 생각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지금 지난번에 155회 되면 개입하겠다. 이런 구두 개입을 한 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행스럽게 곧 잠깐 타이밍은 좋았어요. 지태리 재무장관 회의가 있었고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모여서 조율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조율을 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시기만 남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요. 그래서 이게 곧바로 될까? 사실 판단하기 어려운 얘기지만 지금의 미국 상황을 보면 CPI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가가 안정화되고 금리나 얘기가 다시 나올 수 있으면 되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꼭 이거는 기억하고 있자. 첫 번째 기억하고 있자. 두 번째는 일본도 그래서 꽤 빠졌습니다. 일본도 신고가에서 지금 빠져 있는 거거든요. 지지난주에는 또 일본 주식을 어떻게 하냐고 묻는 사람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주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또는 미국 주식을 해서 미국이 워낙에 유동성도 크고 중국도 많잖아요. 저는 오케이 라고 생각해요. 저는 일본이 이렇게 뜬 거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전 세계가 전부 다들 보물가에 보물가에 금리 인상하고 이런 시기에 진해 혼자 마이너스 금리로 있으면서 진짜 섬나라죠. 그런 거 있으면서 수익을 입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일본이 그거 뭐죠? 밸류 프로그램 때문에 더 느렸다고 그러잖아요. 아니라고요. 그 효과는 있겠지만 환절 효과에 의해서 상사나 자동차가 수익이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올라간 거라고요. 그런데 일본은 이제 여기서 더 에나를 약사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더 가지 않을 거예요. 일본은 이제 서서히 얘네들은 끝이 보여요. 저는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끝이 보이고 있는 게 확실해요. 얘네들은. 그런데 벌써 구두게임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얘네 꺾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본 시장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 시장에서.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미국이 지금 일본을 밀고 있잖아요. 일본을 밀고 있으니까 어떤 어떤 산업에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지 않냐라는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미국이 도와주면 잘 되는 기업이나 섹터나 아니면 큰 나라가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저는 주식시장을 환율과 금리를 계속 설명하잖아요. 환율과 금리를 볼 때 일본을 지금 해야 되느냐는 이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는 있습니다. 아까 그 BOJ 얘기하면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변수는 중국. 이거는 악재로가 아니고 섹터에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중국이 지금 지준율 인하하고 LPR 금리 살짝살짝 인하하면서 경기 분양 정책을 계속 쓰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돼요. 워낙에 중국은 고성장에서 저성장으로 내려왔으니까 중국 안 되잖아요. 우리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중국은 한때 고성장에 계속 그냥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점차로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중국은 이제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에 위기가 올 거야.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죠. 그렇게 대부분 생각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그 말에 공감을 한다면 한국은요?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똑같이 그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도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식시장을 설명을 하면서 주식 얘기를 할 때는 주식시장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 체감의 경기는 우리나라는 훨씬 진짜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안 좋아질 게 높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허리띠 졸라매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주식시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 얘기가 나왔다가 쑥 들어가 버렸는데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작년 5월에 언급한 스진핑 주석이 국채를 직접 매입해라 라는 게 있었는데 이 얘기가 딱 나왔다가 그랬다가 쑥 들어가 버렸어요. 아마도 버프라고 했을게요. 그래서 이게 되게 높은 거라고 했고 중국 정책 당국에서 또는 안 믿는 거예요. 부각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억하자라는 걸 뭘 말씀드리냐면 기준점 인하를 하고 국채 매입을 하는 거는 QE예요. 중국판 QE입니다. 미국이 글로벌 금리가 일어나고 팬데믹이 일어났을 때 두 가지를 하잖아요. 하나는 금리 인하를 하고 하나는 국채 매입을 해줘서 돈을 풀어주는 거잖아요. 얘들이 이거를 지금 할까 말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걸 하면 우리가 중국 시장을 앞으로 바로 보고 중국 시장을 사야 되냐 이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고 중국이 움직이면, 중국의 섹터가 움직이면 우리의 섹터가 움직이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변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중국이 QE를 진짜로 하는지, 이 언급이 나오는지, 국채 매입.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올해. 이게 두 번째. 두 번째 변수를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물론 미국의 금리 인하가 주 변수입니다. 주 변수예요. 세 번째는 미국의 대선이에요, 미국 대선.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이거는 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이 화해할까요, 싸울까요? 더 싸우겠죠. 그래서 더 싸우는 과정 속에서 우리 기업이 뭐가 수혜이다. 더 싸우는 과정에서 우리 기업은 어떤 게 안 좋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섹터를 얘기할 때는 대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애플이나 테슬라 이거 안 되잖아요, 지금. 이게 올해 안에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참고로 애플은 6월에 개발자 회의가 있고요. 애플은 그것뿐이 지금 없어요. 기대할게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올해는. 개발자 회의에서 나와야 돼요. 온 디바이스, AI 디바이스가 나와야 돼요. 이게 나와야지만 애플은 뭔가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테슬라는 전기차로는 안 될 것 같고 무조건 옵티머스로 가야 됩니다, 옵티머스로. 얘네들은.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거는 잘 생각해 보시면 있죠. 그래서 항상 주식은 스토리잖아요. 스토리가 있으면서 스토리의 플러스로 뒤따라오는 이익이 따라와야 되잖아요. 이익이 따라오지 않는 스토리만 있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꿈이잖아요. 그런데 꿈은 어느 순간에 꿈깨가 되잖아요, 얘네들은. 그런데 꿈을 무조건 갖고 있어요. 그런데 꿈이 없이 이익만 갖고 있는 기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돼요. 주가가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스토리를 무조건. 일단 먼저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 스토리는 얘네들이 하는 이벤트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벤트를. 그 이벤트 하나하나를 가지고 가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워낙에 자료가 방대해서 많이 오픈되어 있어 그런데 불과 5년? 팬데믹이 전? 5년, 6년 전만 해도 연간 일정이 있었어요. 연간 일정으로 해서 일정에 1월에 일정이 뭐 있고, 뭐 있고, 뭐 있고 지금은 그게 무료로 다 돌아다니는데 일정이 있고 그리고 기업별로 일정이 뭐 있고 그것을 팔았습니다, 10만 원으로. 큰 데자부처럼 해서 증권사들도 지점에서 다 사서 벽에다 붙여놓고 개인들한테 팔고 그랬어요. 그 일정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일정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사람들의 집단이 따로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일정 매매자들이 그걸 표현을 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일정이.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본인이 갖고 거기에 맞춰서 가져가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다 Д오로로 꺼내는 못해 제가oren쯤은 감사합니다.